다음은 오다 동맹군 와해전 불가사야 노부나가의 힘을 알아내라 가우의 동맹 와해책략을 성공시켜라 신술로 400채 사이카바 크 마고이치 나오나? 아군으로 들어오겠지? 7분이내에 주연과 이이나오마사가 원소와 이마가와 요시모토에게 접근 원소도 아군으로 만드는거야? 필요없는데 대성강한 군주가 한데 모인 전장에 파란이 감돈다 환장하겠네 대성강한 군주가 전장한 군주가 이따 노부나가를 세미야군에 요시모토도 네랄 소나 테이더 요마렛 테이더모 오카쉬 아니니 무시로 아 축구 캐야다 쟤? 불쌍하다 아 뉴비가 맹주야 지금? 연맹의 대빵? 미치겠네 뉴비가 그럴 깜냥이 됩니까? 되겠지 그래 출발하겠습니다 2단계 무기로 바꿨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요 아 아 아 아 아 イニシエの名称の作。信じるしかあるまえ。やるからには最善を尽くす。 変勝に近づか。だが暮らしはするの。 全然燃えない作だ。だいたい、各殿の言葉を信じていいの。 今度は俺たちが裏切られるばかり。 戦の要は、軍師の拡散。それにシュゼンさんとナオマサですね。 その通り。一人でも賭けたらサクワにならない。 全軍、頑張って護衛してくれ。 コロナの人生が動かすぎる。 今度は私の名前に立つとは、愚かな! クラリのマタンと同数だ。 やったら、どうも。 いや、もう、やっ。 今度は俺らに取り出してくれ。 俺らに取り出してくれ。 今度は1人生が動かすぎる。 いや、そんな。 이거 켄신 욕할게 아니었는데? 아니 뭐 이따위로 만들어서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 가라샤다 뭐랄까 이거 심술이 너무 약해 어 이런거 있어야지 이것만 있을게 아니라 이건 애야 よし。 잡았지? 나이스 그래 궁 썼는지 잡아야 돼 잠시만 아아 한바퀴 돌아가야 돼요? 너무 귀찮은데? 마고이신 여기여서도 작업 벌고 있네요 내가 절해야 마고이신지 이 정도는 예상된거 아닙니까? 아이씨 에이 복병을 쓰면 명분가인거야? 아이씨 미칫 안냐안감 문치네? 오랜만에 본다기네 문쳤지? 아이씨 미칫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빨리 가야되는데 아 풀렸어 아 젠장 내가 너무 늑장 부렸어 까딱하면 다시 해야겠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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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안잡았어 못잡았어? 안잡았어 못잡았어? 하하 아이씨 미칫 아이씨 미칫 아이씨 미칫 아이씨 미칫 이팀에 도망가겠다는 거지 그쵸 よし! 문は開いたね。 計画通りだ。 これは利関係じゃね。 いいもの見せてもらったよ。 今こそ宇宙! どうなっておる! 城はすっかり防御されているではないか! ここでやる? 城の剣はクルダの素敵だね。 そうしてから、 天霊をオトラスクしてもらった。 強いかも! きんじゃん、こんな来ればよ! ここでやる! 光熱了? そうしてもらったら、 入れ出すまでに! こっちと! あっやきょうちゃんがまずいよだな。 조작 내가 잡았어 임마 이겼어 은병이 진각성인가 겁나 세다 가스 제일 좋아 아 요시모토 미쳤나 뭐지 よしもとこ 貴様ら覚えておれ いつか必ず打ち滅ぼしてくれるわ うん逃げられた ここで捉えておきたかったの よくやったな その調子だ 手前の心は前の心 受けてみよい 城の守備があっけなく応援した 角殿の世に敵中したということか アクセン 援軍を連れてきてくれたんですね いきなりいなくなったので そこだ おめん シン・ネギリ゙ ケイイ レイソーラの向かい ネギリissentラオトラともは顔が赤くなるから 分かりやすい ネギリは そんな ネギリ症 ネギリ ネギリ ドリマンスかすさ ラオトラともは顔が赤くなるから 変なきゃくれ 絶対に見る ケイシュガラの向かい ケイシュガラの向かい セキュガラの向かい ネギリ ケイシュガラの向かい 이말고가 저런 캐릭터성이 있었나? 몰랐는데 좀 놀라세요 순간 다 같이 치였다 어디로 가야겠지? 멈추 가만히 있어봐 잘하셨자 너 아빠는 어디가고 너 혼자 노냐?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제 됐을 것 같은데? 끝내죠 이거 되게 그거 같아요 후레쉬맨에서 롤링말 칸 이걸 쏘면 다 끝나 아니면 빈사상태까지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럴 có 아침 어떤 그룹 조금 주로 이런 입장 구경 쟤 이상 선택받았다도 아니고 이런 미.. 뭐야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왜 나호토라는 쓸 수 있게 될까 이런거 히더이나 한국에서 노노 거리는건 약간 위험한 것 같아 드리밀다 죄송해요 노부나가가 고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팔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호토라는 것에 나호토라는 건 약간 위험한 것 같아 드리밀다 죄송해요 드리밀다 죄송해요 1 플러스 2야? 개꿀이네 근데 벌써 대항할 수 있으면 재미가 없죠 아무리 신기를 얻었어도 헐 헐 씨를 받았어? 너무하네 복각이네요 그래도 는 쓰레기가 나왔어요 어.. 왜 이렇게 좀 하더라? 다섯.. 오.. 또 다섯.. 쫄아.. 없을 것 같은데? 어? 도연사님 알기네? 얘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처음 뵙네요 방금 실루엣 누구지? 못 봤는데 제대로 푸마코타로? 오마가씨는 누구야 혼돈의 화신 추천 멤버가 그거겠지? 아닌데? 힘이 남아도는게 저 둘이야? 달기 타이라노 키오모리 여령기 개꿀인데? 쟤네가 벌써 나와? 근데 아군으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어 뭐 그래 강화는 한번 해주고 아 됐어 너 나중에 보자 이제 왜냐? 마고이치가 나왔으니까요 제 전국무상 최애캐입니다 아니 아 이런 레벨 좀 올릴까? 아 축적 경험치 이건 또 따로 치는건가? 어? 개꿀인데? 네 이노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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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올려 하나만 오케이 이것까지 배우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에 잠시만 이러면 우리 은병이가 마지막 차지까지 다 배웠네요 5차지 아니 6차지 13레벨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낭비를 안 했을 때 기준 연마는 다 찍은거지 이러면 3 아 4차지 어 4차지가 끝인거 맞지 뭐 마고이치는 바로 좀 올려줄게요 그냥 왜? 마고이치니까 어 아 여기서야 되는구나 콜드바라가 맞네 마고이치는 이거 찍어줘야 될텐데 4천 오케이 다 풀렸어 마고이치 4차지가 아마 전국무쌍 2 맹장전인가? 2부터였나 뭐 그렇게 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이어볼 쏘는게 있거든요 이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